사진이고요, 이런 건 이제 선무사일 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사진은요 이 사진을 저는 제일 좋아요 가장 나다운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팬들이 주신 배트마인 바이러스 기념 탄력 직접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드라마가 끝나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감동을 쉽게 잃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사랑해요 많이 많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이런 차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실제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나 걱정들 같은 걸 다 잊어버릴 수 있고 특히나 문항을 되게 특히 삭게 틀어놓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낮으면서 운동을 하고 저한테 있어서 일종의 나를 찾는 유일한 시간 운전은 나를 찾는 나만의 시간 또 다른 확인을 하면 소개해주신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길이 제가 훨씬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길일 것이고 제 옆에 있는 이 담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왕들이 쭉 살던 분을 지켜주던 벽인데 여기가 사람들 되게 많이 없고 되게 예쁜 곳? 내가 생각했을 때 서울에서 예쁜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같이 날도 좀 추워지고 가을에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걷고 싶을 때 자주 걷는 곳 중에 하나 연주를 직접 했어요 연주까지는 좀 힘들어서 운지법을 다 외워서 이제 했었죠 가수의 느낌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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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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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왜 설거지는 니가 해라.